하아! 나네! 하루! 어 왜왜? 어? 뭐 놓고 하던 거 있다고? 아니 여기 있습니까? 잠깐만 하루짱 보고 오때나? 아 하루! 아빠랑 같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? 일단 보고 일단 보고 아 머리핀 어 야시장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 여기네 여기네 아 여기야 여기여기 주스 마실래? 윈터멜론티? 어 어 어 라임 라임 냄새 많이 난다 라임 레몬이랑 엄청 빠르시네 어 주문 오더 금방 만드시네 노롱티에다가 저걸 넣어서 이게 스몰이라고 엄청 엄청 크네 아 아 이거 하마자 먹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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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이거 무슨 맛이지 이게 와 약간 나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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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가면 고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고기 한국식인가 보네 한국식 여기는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것 같아 맛있어 보여? 진짜 과일로 만든 젤리네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어 어 여기 있다 어 감자치즈 어 어 어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어 뭐야 상품으로 육개장을 걸었어 오토바이가 진짜 많이 들어오네 여기 오토바이가 진짜 많이 들어오네 여기 어머니회 단체 관광도 어 여기가 끝인가 보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런거 보면 도전정신이 생겨 어 이런 줄을 보면 아 진짜 키노코잖아요 어 아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보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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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주가 없는 인기가 많네 소스가 맛있나 아빠 어떤 식감이라든지 소스가 맛있네 어 아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면 사서 먹을 텐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어 아빠 지은아 잡아 어 아빠 아빠가 좀 안 잡아 손 좀 잡아줘 어 어 아 아 엄마가 나한테 시원 안 잡아 어 어 어 아이 어 아 먹지 말자 먹지 말자 먹지 말자 먹지 말자 먹지 말자 응시야 먹을 거야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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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gar Starbucks 먹어도 오 시 아 진짜 오 아나가 맛있다, 맛있는데 맛있다 먹어 energía 응 먹어 싫어 응 하루 입맛에 안 맞아 아빠 맛있었어 아빠 아직 안 먹었어 그래 맛이 근데 맛있어?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이거는 그 토테이터로 만든 맛있네 맛있다 맛있어 팥빙수 같은 맛인데 약간 식감이 달라 나 볼랑은 맛은거야 나는 맛이 없던가 맛이 없던가 맛이 없던가 일단 먹으려고 맛이 없던가 안먹어 이 국물이 너무 맛있지 응 토테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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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을거야? 다 안먹어? 다 안먹어? 안먹어? 하느님 염 아빠 먹어도 돼? 아리갓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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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는 그냥 이따가 마시자 아빠는 그냥 이따가 마시자 아빠는 그냥 이따가 마시자 아빠는 그냥 이따가 마시자 오늘 이제 이거 마지막 배 불러 이제 응? 응 아빠는 또 먹어줘 응 응 맞추는건줄 알았는데 거는거였네 비싼거일수록 저쪽에 뜨문뜨문 높은건데 있고 싼거일수록 이쪽에 있네 이거 안할거지 그러면 오케이 골라 이거 할거야 편의점에서 뽑기 할거야 이거야 으아 축시 응 얼마소리 없어지러워? 200원 200원 우센 언니 다 온다 아리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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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들이 되게 심각하게 쳐다보는 거 같은데 잘했어요 하나야 그렇게 할 거면 그냥 풀어주는 게 낫지 않아? 그게 담가 버렸네 거기다가 카메라 담갔어요 카메라로 대만에서 제일 재밌는 걸 하고 있다면야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너 물고기가 진짜 무섭겠다 개쎄 언제까지 하지? 저기 서 있는 커플이 저희한테 물고기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못 받았네요 근데 마음은 정말 따뜻하네요 너무 많이 잡았어 너무 맛있게 먹을래 여기가 더 맛있어 이 한 Cong목은 진짜 무섭고 저기까지 야채 수져 너무 맛있어 이건 너무 맛있지 않게 만들어내term 너무 매워 네 그냥 너무 매워 그냥 내가 맛있게 낙지 맛있게 낙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오 맛있네 조금 맵지만 오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? not spicy but for them spicy 야 시장 사이에 사찰이 있네 앞으로 가 옥수수 1개 그냥 사주자 반으로 나눠서 먹을거야 no spicy 양념이 발라져 여기 여기 데리야끼 데리야끼 이거 일단 먹을게 오빠다꺼 이거 좀 식은 다음에 먹자 아빠가 봉투 들고 있을게 땡큐 메리맞지 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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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되게 뜨거워 봐봐 아침에 있음 식으면 죽게 식으면 지금이 아빠가 아는거 하나 이거 먹을게 드디어 마지막으로 지파이 파는 곳 찾았어요 라지프라이드 치킨 존J이 가장 좋아하는 지파이 드디어 찾았어요 얼마나 헤매고 헤맸던가 응 지파이를 먹기 위해서 날씨장은 크긴 큰게 아빠한테 먹자 아니 아니 뭐지 뭐지 아 아 갑자기 그냥 물어봐서 당황스러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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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의 마지막은 지파이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맥주와 함께 오 경찰 경찰 아 잡았어 잡았어 아마 신호위반 때문에 그런거죠 신호위반 자 저희가 체력이 남아있다면 전차를 타고 돌아갈텐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는 끝 오늘 하루는 끝 아이고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탐사는 이틀은 쩝쩝쩝 지금 이쁘게 쩝쩝 쩝쩝쩝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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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오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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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 이거 마셔볼게 마요네즈 마요네즈 이게 딱 절반 엄청 커요 여기 밑에 더 있어 덩어리가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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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